동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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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나 나 오케이 근데 언니 왜 전화했다고 나왔나 아 진짜 다음 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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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제일 괜찮네 그래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 다음 내가 이번엔 한 번 걸어봐 수윤이한테 아 유윤이한테 이거 다 붙이는 거 아니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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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얘? 몰라? 전화해요 전화해봐 이거 진짜 저거 누가 찍었었지 저거? 언니가 찍었겠지? 제가 저걸 찍었었나? 주영이랑 너무 잘해 아 이거 진짜야 뭐라고 저 상대에 있는 거야? 핑크버리를 해 주던가 그런 사진을 아니 근데 이거 입꼬리는 아니고 눈꼬리 아니야 저 정도한테 아 너무 웃겨 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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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본인 얼굴도 아니야 아 이거 재밌다